안쪽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보아퍼가 들어가요. 안쪽에 360도 다 지금 파일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한 지금 보아퍼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초봄까지 그냥 입으셔도 되고 실제로 얘는 그냥 다 탈착이 가능해요. 탈착이 가능해서 얘를 딱 떼버리면 그냥 일반 야상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일반 야상이 되어서 여러분 이 요거를 요거를 안에 보시고 지금은 이제 이걸 넣어서 입어야 되잖아요. 영하 10도니까 따뜻하게 입으셨다가 이제 이 2월달, 3월달, 4월달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반 심플한 트렌치 느낌의 야상으로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만 원대라는 가격 조건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. 디자인 보여드릴게요. 길어요. 나이가 들면서 짧은 거는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는 코트도 롱코트고 모든 게 길어졌잖아요. 키 상관없이 긴 게 유행입니다. 그래서 이런 숏한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, 엉덩이, 체형 커버 전부 다 되면서 지금 8만 원대의 자상 최저가 마지막 물량 안에 빨리 하세요. 이거 이제 베이지 컬러인데 약간 이제 허리를 잡을 수 있는 스트링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스럽게 박시하게 다 조절 다 가능하시고 이게 지금 면이거든요. 소재가. 원래 야상이 면이 아닌 것도 있어요. 그렇죠? 폴리라든지 합성섬유 들어간 것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좀 뽀송뽀송하면서 질감 자체가 피치 가공된 것 같은 그런 이제 부들부들한 면이라 봄, 가을의 야상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고.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쿤의 소유량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.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대박이죠? 이게 지금 여기 안쪽에, 안쪽부터 여기 안에까지 다 꽉 차 있어요. 이 모질이나 이런 퀄리티만 지금 따져도요. 8만 원대요. 이거보다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얼마예요. 야상에서. 이렇게 길고 안에 네피까지 있는 거. 아무리 지금 백화점에서 스파브랜드 세일한다고 해도 10만 원 넘어갈 거예요. 이 정도 사양이면. 근데 저희가 8만 원대를 보여드리고 이런 이제 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즌 길게 가져가시고 이런 데 다 단추 다 있거든요. 그래서 단추 이렇게 떼면 아예 후드를 떼버릴 수도 있고 털만 또 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다 네피. 안쪽에 사실은 이 네피가 입어보시면 되게 따뜻하고요.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피코트를 따뜻해서 입기는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잘 안 입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부들부들한 보아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. 안쪽에 이렇게 떼버릴 수 있게끔. 떼버릴 수 있게끔. 그러면 2월 말, 3월 초, 4월 달, 5월 달 여행 가실 때는 그냥 일반 야상으로 입으시면 되는 거니까 야상 따로, 야상 겨울 거 따로, 코트 따로, 패딩 따로가 아니라 이거 그냥 하나로 쭉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컬러인데요. 오늘 제가 블랙을 선택한 데 이유가 있어요. 야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그 카키빛을 연상을 하시는데 하이브가 이번에 이 블랙이 되게 잘 나갔어요. 약간 조금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으로. 그리고 더 날씬해 보이게 블랙으로. 살짝 스트링을 잡았는데 다리는 길어 보이고요. 뒤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다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라인감이 들어가 있어서 여성스럽게 너무 투박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야상이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이 사실은 안쪽에 그냥 편하게 밴딩 바지 아니면 니트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냥 축 걸쳐도 연예인들 보면 공항 패션 보면 되게 스타일리시 하잖아요. 그게 요즘 패션의 트렌드입니다. 어렵지가 않아요.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마음에 드는 야상이 실제로 시중에서는 잘 없거니와 마음에 들었다 하면 몇 십만 원대를 호가하거든요. 근데 지금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따뜻한 지금 안쪽에 보아퍼.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 남아있는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.